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분식회계 사건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계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에서 제재 절차를 받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에서 6천억 원대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이 사건은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해 고의와 과실로 위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온 이 안건은 현재 최종 징계 수위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회계 기준 위반 동기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 곧바로 검찰 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감행 사업의 콜 차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증선위에서 과실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티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 그런데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 장대규 금융조사 2부장검사가 금융위 파견 당시 감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위반 동기에 대해 고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선위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카카오 회계 위반 사건은 콜 차단과 함께 이미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증선위 역시 카카오 모빌리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달 말에 열릴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